구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비커우즈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비커우즈 오브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봤으면 오늘부터 알면 돼요. 자, 근데 이 두 개는 너도 때문에고 나도 때문에야. 둘 다 때문에인데 두 개는 분명히 다른 애들이야. 성질이 아주 다른 애들이야. 어떻게 다르냐면 아주 기본적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 비커우즈는요. 뒤에 동사를 품고 가지고 있어야 돼. 비커우즈 자체가 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비커우즈 오브는요. 동사가 있으면 안 돼. 이 차이. 알겠죠? 동사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문구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구와 절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나눌게요. 자, 이 공통점은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공통점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는데 단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것을 우리는 구 혹은 절이라 그러고요. 차이점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구라고 하는 절이라고 하는 구에는 뭐가 있고요? 전치사 구 전치사 구 절에는 뭐가 있고요? 접속사 절 해서 전치사에는 뭐가 들어가고? 동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접속사에는 뭐예요? 동사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걸 쉽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구와 절의 개념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샌드위치를 하나 먹어. 근데 자, 이제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 샌드위치를 저희 카페에 가서 햄 앤 에그 샌드위치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카페의 주인분께서 사장님이 햄이랑 달걀이랑 식빵을 따로따로 나한테 줬어. 그럼 뭐야? 난 황당하지. 이건 구와 절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죠? 여러 개의 역할. 즉, 햄 따로 달걀 따로 빵 따로면 역할이 지금 몇 개야? 세 개지. 세 개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문장도 당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줘야 돼? 빵 사이에 햄이랑 달걀이 같이 나와서 하나의 샌드위치의 역할을 하면서 나와줘야 되잖아. 즉 햄이나 달걀과 빵 이 세 개가 모여서 샌드위치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어떤 합격생이 저한테 와서 저는 경기 서부 어디 경찰서 무슨 역할, 무슨 직위를 맡고 있는 김땡땡입니다. 이러고 왔어요. 됐어요? 그럼 그 친구는 예를 들어서 경기 서부예요? 저기 인천이에요? 아니죠. 그 친구는 경찰관인 거죠. 그쵸?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어때요? 학원이에요. 근데 학원인데 학원 앞에 뭐가 붙어요? 경찰 공무원 학원이 붙는 거지. 경찰 공무원 학원인데 어디에 있어요? 노량진에 있는 거지. 이해 되셨어요? 이해 되셨어요? 이해 되셨어요? 그럼 얜 노량진이에요? 아니죠. 얘가 경찰입니까? 아니죠. 얘가 공무원이에요? 아니죠. 얜 학원인 거죠. 얘가 햄이 아니라 샌드위치인 것처럼 얘는 경찰이 아니라 그냥 학원인 거지. 됐어요? 하나의 역할로 결국엔 묶이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걸 우리는 구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 칠판 보세요. 여기다 그냥 예를 좀 계획에 없던 예를 하나 쓸게요. 나는 어떤 여잔데 어떤 여자냐면 So cute. 너무 귀엽고 and 섹시한 그런 어떤 걸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얘 하나의 명사지. 근데 얘가 얘를 또 꾸며주지. 그리고 얜 연결해주지. 얘도 꾸며주라고. 그리고 얘네는 얘를 또 꾸며주지. 그치? 그럼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지. 단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그럼 두 개 이상이죠. 그럼 얘는 뭐야? 귀여움이야? 얘는 그리고예요? 얘는 섹시야? 아니죠. 뭐예요? 얘는 소녀인 거야. 결국엔 얘는 뭐야? 다 쓰레기인 거야. 그럼 결국엔 얘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걸이니까. 근데 이 안에 girl, 섹시, and, cute, so 안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동사 없으면 뭐라 불러? 구라 부른다고. 얘는 구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앞에 만약에 붙는다면 뭐가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전치사라는 게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시험 문제에 그래서 이 자리에 접속사를 붙였어. 접속사를 붙였어. 동사도 없는데. 틀리다는 거야. 너무 많이 갔나요? 생기초인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이게 여러 개의 단어로 묶인 거이긴 맞지만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드렌지 마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이건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What 단어 몇 개예요? 다섯 개죠 다섯 개인데 내가 가장 재밌다고 느낀 것이다죠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봤을 때도 지금 보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사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여러분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뭐라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 절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동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접속사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 지금 준하는 말이니까 마치 얘랑 똑같이 거리라는 것처럼 명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명사 절이라고도 하고 접속사 절이라고도 하고 명사 절을 만드는 접속사 대시라고도 하고 명칭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예문을 통해서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이니까 이제 어려운 문장처럼 보이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는데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딱 하나요 근데 그 안에 동사가 있으면 절이고 그 안에 동사가 없으면 구인 거야 그래서 절이 오면 접속사가 받아주면 되고 구가 오면 전치사가 받아주면 되고 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면 돼? 이렇게 생긴 애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이렇게 생긴 애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그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 종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뒷장으로 오세요 여러분 교재로는 23페이지 28페이지에 있네요 2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접속사 따로 전치사 따로 전부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전치사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가 양이 적으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despite하고 in spite of 뭐 이런 거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전치사니까 얘네들 뒤에는 동사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기억해야 돼 아 despite의 뜻은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뒤에 동사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기억해야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예요 in spite of도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가 오면 안 돼 이렇게 기억해야지만 5점이 4개 되는 거라고 온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in spite of 뭐 뭐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점수화가 되지 않아요 알겠죠? 아무리 생기초 입문이어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학문을 닦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어떤 박사 뭐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학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공부하는 거기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의미 있는 공부를 해줘야 돼 시험 영어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 알겠죠? 자 밑에 보시면 원인 결과에서 due to 보이죠? because of owing to 얘 뒤에 동사 오면 돼 안 돼? 안 돼 뭐뭐 때문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는 전치사로서 얘 뒤에는 동사가 오면 안 돼 밑에 during 뭐뭐 동안에 동사 오면 안 돼 이거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뒤로 와보세요 뒤로 좀 와보시면 3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35페이지에 5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1번에 보면은 despite he tired hurt he couldn't succeed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첫째 despite가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despite가 뒤에 동사를 가져오면 안 되는 전치사라는 것부터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despite는 전치사야 전치사라서 동사가 오면 안 돼 근데 문장에 tired 라고 하는 동사가 와버렸네 그러니까 51번은 틀린 거야 despite 전치사됨 대신에 누구 고쳐줘야 돼요? although나 do나 even if나 even though와 같은 접속사로 고쳐줘야 돼 알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53번이야 두 줄 내려가시면 돼요 because a long trip 콤마 I felt tired 이렇게 왔죠 because부터 trip까지 가로 처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 괄호를 선생님이 왜 쳐주는 거죠? 제가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콤마가 일단 찍혀 있고요 콤마가 없다 해도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괄호를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쳐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연습하는 거 아니니까 수업의 범위에 한해서만 우리가 문제에 적용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because 바로 뒤에 along trip이라고 나왔으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어가 동사예요? long도 아니죠 trip도 아니에요 동사는 없기 때문에 because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because는 접속사다 접속사니까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동사가 없네 이상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야 because를 because of로 전치사로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53번도 틀린 문장으로 because of a long trip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두 개하고 마무리를 질 거야 여러분 근데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이 가산불가산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3강에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 표시 안 했어 동사는 워낙에 중요해서 수태시를 한번 썼고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구하절 파트에서 지금 보게 되는 접속사와 전치사는 접주도 전명목 해서 구하절의 개념으로 매우 알아둬야 되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했어 자 기억해 봅시다 구하절의 공통점이 뭐가 있었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단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하절이라 불렀어 두 번째 차이점은 뭐예요? 구는 뒤에 동사를 가져오지 않아 동사 없어 절에는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전치사 뒤에는 구가 오고 접속사 뒤에는 절 전명구 전명구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명구 접주 동 동사가 있으니까요 알겠죠?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로 나뉘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끝 zel 자꾸 계속 접주 접주 partial 힋 잘ko measu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